오후 쭉순 발견되는 신축아파트 보실공사에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. 이번에는 한 신축아파트에서 주방 배관을 황당하게 설치해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 브랜드 신축아파트의 흔한 배관 처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. 얼마 전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글쓴이 A씨는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려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. 싱크대장 제작기사가 싱크대 수납장 아래를 보더니 배관이 튀어나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건데요.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실제로 싱크대 배관이 툭 튀어나온 채 설치돼 있죠. 대부분의 주방 배관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매립형 배관으로 설치되는데요. 하지만 해당 주방 배관은 마치 급히 배관을 집어넣으려 했던 듯 허술하게 설치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바닥 속에 있어야 할 배관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자 곧바로 하자보수팀에 연락한 A씨. 그러나 식기세척기를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. 심지어 팀장을 만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는 연락 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. A씨는 배관 넣는 걸 깜빡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다음 싱크대 넣다가 배관 없는 걸 발견하고 아차 싶어 부랴부랴 배관을 넣은 것 같다며 안 보이는 벽 공간에 쓰레기, 오물, 집어넣어도 벽 안 뜯어낼 거니까 하자가 아닌 거냐. 매립되어야 할 배관이 작업자들의 실수로 튀어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냐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관 설계도면 요청하고 틀리다면 건축과에 민원 넣어라. 다른 쪽 배관업을 하지만 저건 대충 작업해둔 거다. 입대위와 함께 강력하게 이야기해라. 하자 처리해달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하자 처리해달라고 해 Bene 미소 하자 스트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